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무 소지자료는 경교 하성시 영촌동 동탄 SK V1센터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32평형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64234번입니다. 감재가는 2억 6500만원이며 퇴직권 미등기 상태이며 전용면육은 16평형에 분양면육은 32평형입니다. 이에 입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1억 2985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299만원에 3차 입찰은 2014년 2월 28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교 하성시 영촌동 동탄 SK V1센터 아파트 공장 경매 물건은 SRT 동탄역 생활권으로 동탄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공장 입찰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동탄 지직산업센터 경매로 진행 중인 화성시 영촌동 동탄 SK V1센터 아파트 공장 매물은 지하 1층으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며 전용면육은 16평형에 분양면육은 3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2억 65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1억 2985만원을 제재가로 어느 2014년 2월 28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299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9년 1월에 사용성인된 철금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공장입니다. 공무상 이방어총물 등계 및 이행강점의 부관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2월 20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52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7억 478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묶은 명세상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감정평가에 포함되고 대지 지분이 명시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시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이 대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률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입안하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탄 지식산업센터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업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탄 아파트형 공장 최근 매매 내기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하성시 영천동 동탄 지식산업센터 매물후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동탄 아파트형 공장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하성시 아파트형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53% 매각률 21%의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시 영천동 동탄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 SK V1센터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32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